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도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의 배경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뜨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는 침례 요원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원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과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믿음의 행위로 드러낸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 요원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원은 그 놀라운 광경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 이후에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한 다음 날 다시 무리 가운데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침례 요원이 다시 말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귀귀로 들은 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원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소리와 요원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꺼려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40일 동안 금식 이후에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용모가 창백하고 세약하고 야유여 보잘것없는 흠모할 것이 없는 풍채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은 화려한 옷을 입은 반면에 예수님은 초라하고 가난한 자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요원의 이 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와 요원은 달랐습니다. 자기 스승의 증언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적인 안목을 믿었다며 요원과 안드레는 자신의 육적인 안목보다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세인과 제사장들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 학식에는 뛰어났지만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며 안드레와 요원은 불신의 정신이 아니라 배우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동일한 예수님을 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육적인 안목을 발달시키고 육적인 안목을 개발하여 육적인 안목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바리세인들처럼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메시야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평가와 비판의 자세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배우는 제자의 자세를 취하여 하늘의 보아를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비평가의 자리 판단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방해자는 될지언정 복음의 전달자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세인들과 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비판과 비평가를 영적 분별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판과 비평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영적 분별력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결발시키고 있는지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지 많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성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두고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날마다 당신 앞에 배우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것들 앞에 머리를 숙이는 배우는 제자의 마음 자세로 당신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별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게 하시고 그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